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자 1월 30일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주도 정말 뭐 여러가지 이슈들로 바쁠 것 같은데요 오늘 월요일 첫순서 안진걸 민생경제공소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휴먼 안진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냐고 묻기도 정말 너무 죄송하죠 너무 힘들죠 혹시 뭐 집집마다 그냥 옛날에는 등록금 폭탄이 제일 무서웠는데 요즘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자금 대출 제도가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장학금도 늘려놨고 요즘 가스 폭탄 남발부 교통비 폭탄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야 진짜 옆에 오죽하면 이런 피켓이 났겠습니까 폭탄이 정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윤석열 김건희 폭탄이라는 게 이번 설 명절 민심에 그래요 저는 대부분이었다 네 뭐 아직까지 뭐 태진이나 타도까지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정권이 뭔 문제가 했죠 아 지난 9개월 동안 야당 죽이는 거하고 당내에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죽이는 거 외에는 한 일이 없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 여러분 기억나는 게 그거 말고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물가 급등하는데 아 어쩔 수 없어요 금리 급등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더니 아 물가가 너무 급등해서 걱정하는 차 하더니 갑자기 가스비 남발비 교통비 2월달, 3월달에 전기세, 버스, 지하철, 물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술값까지 다 올라요 그래서 전국 음주인연합회에서 복동을 준비한다는 기회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까지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설 연휴 지난주 저희가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2주 만에 뵙게 되는데 원래는 설 밥상 민심 여기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두 대통령 부부 얘기가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남방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어요 정치권 이야기도 나왔을 겁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하지만 정치권 이야기 중에도 그래도 공권력을 존중해서 두 번 연속 출석한 이재명에 대한 비판보다는 아니 그렇게 많은 본부장과 비리가 있는데 대통령이야 지금 수사받기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한동훈, 김건희, 최훈순, 이상민, 정호영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들은 소환조차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원래 그게 도마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남방비가 먼저 올라가려고 했죠 고지서가 순차적으로 오기 시작했잖아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거는 만나면 인사하면서 남방비 얼마나 왔냐 바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재미있는 게 다 관리비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아 예예 저도 48만 1260원 그래요 가스요금만, 열해내지만 지역난방이니까 제가 도시가스비가 안 나오고 열해내지만 표기거든요 아 열 12만 7천원 그래요 12만 7천원 그런데 저희가 관리비가 작년 12월에 비해서 20만원 가까이 올랐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11월에 비해서는 10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중에 주요 원인이 열해내지비용입니다 역시 남방비가 많이 올랐다 이게 우리 서민들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요 만약에 다른 경제 민생 상황이 안정적이고 남방비만 지금 다들 인증샷 올리는 거 보면 최소 10만원에서 많기는 30만원 오른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관리비가 그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남방비만 좁혀서 오른 사람도 있는데 남방비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기세 여러 가지가 다 올랐기 때문에 관리비는 더 올랐죠 그래서 관리비가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만원 가까이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남방비 폭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기세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전기세라고 하는 것만 해도 아직도 그 전기요금의 공공성을 굉장히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이 남방 다른 경제 사정이 굉장한데 남방비만 10만원에서 20만원 올랐다 그럼 부담은 되지만 10만원 20만원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돈을 더 벌어온다거나 뭐 야금 같은 걸 해서라든지 아니면 경조사율 좀 줄인다거나 10만원 낼 걸 7만원 낸다거나 세뱃돈을 뭐 이번 명절 때 사실 5만원 주고 싶었는데 3만원으로 줄인다거나 가수 이적의 제한처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20만원은 그렇게 일종의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방비가 20, 30만원 오른 것뿐만 아니라 물가가 계속 급등해서 작년에도 평균 5% 이상이고 체감 물가는 10에서 20%까지 올라 있어요 그러면 벌써 집집마다 물가로만 또 10만원 안팎이 추가로 나갈 거예요 매달 그렇잖아요 줄인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전기요금까지 계속 올라요 나머지 공공위원까지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은 그대로예요 인플레라는 게 얼마나 고약한 거냐면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소리 없는 세금이요 그렇죠 내가 월급 100만원 받았는데 갑자기 물가 이상이 6%가 되면 사실상 임금이 6%가 삭감된 거니까 그렇죠 그것을 사회에 헌납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시장구조를 헌납하는 소리 없는 세금이나 다름없다 이미 그걸 작년 내내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때 이미 소득이 급감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큰 겁니다 코로나 3년으로 소득이 급감한 상태에서 문제인 정부가 그나마 재난정보한테 줘서 버텼는데 그다음에 또 물가 급등이 온 거예요 10% 안팎에 체감으로는 실제 평균으로는 5, 6%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임금은 안 오르니까 사실 임금이 10%가 삭감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 상태에서 난방폭탄이 온 겁니다 나머지 물가 급등까지 계속 이어지고 나머지 공공위원 다 급등 그러니까 이 20, 30만 원은 실제 가계에서 느끼기에는 거의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체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거 제때 요금을 안 올린 문재인 정권 잘못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 민생 천재 요즘에 민생 분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집회에 나오게 만들어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일단 직관적으로도 벌써 집권 2년 차에 취임 9개월입니다 곧 있으면 당생 1년이에요 근데 지난 정부 타탄 난다는 것은 너무 치졸하잖아요 유치하고 웃기잖아요 뭐하라고 집권했어요 그렇게 맨 지난 정부 죽이기만 하고 지난 정부 타면 이게 직관적인 거고 네 직관적인 거 객관적으로도 수출 한번 통계로 보자면 보시기는 어려울 텐데 지표로 봐야 되겠네요 가스가 급등한 건 대부분 2020년 4월 이후부터 급등했고 환율도 그때쯤에 급등을 한 겁니다 가스 요금은 22년 초까지 안전한 3월 이후에 러시아 군화전쟁 이후에 급등이 된 거예요 이미 윤석열이 당선된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4월 달에 그래도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까 인상을 한번 하고 나간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할 걸 다 한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세요 가스 요금 급등하지 않고 있는데 급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 야당이나 온 국민 나서서 이런 미친 정부라고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당시 가스 요금 급등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러시아 군화전쟁이 2월에 발발하고 3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다음에 가스 요금은 가스 요금을 구입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환율 영향을 받잖아요 환율 환율도 4월 이후에 삼성에서 8월 달에 8월에서 10월에 급등해서 고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4중고 고급리 아니 고물가 고급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제가 4중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거기에다가 공공용 급등까지 환율이 5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 1400원 때까지 갔으니까 이게 어느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죠 윤석열 정권 때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권 내 정권이 예를 들면 3월 달에 당선될 때부터 예견할 수 있던 겁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다 가스 요금이 급등하고 있다 전쟁이 터졌다 다른 물가도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 상황이다 그러면 이미 인수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만약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겨울을 피해서 겨울에 만약에 인상 10월 달에 인상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4번 인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 겨울 앞둔 10월 달까지 인상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죽어날 테니까 예를 들면 10월은 한 번 쉬고 그다음에 겨울 지나고 또 올려서 가스공사 미수금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네요 가스공사가 그렇다고 해서 미수금 늘고 적자가 있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망하지는 않잖아요 채권도 반행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면 예산 논의 때 도시가스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번 올리고 10월 달에 안 올린다 그럼 미수금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가스금은 예산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올리되 올리되 국민들이 이렇게 20만 30만 더 나와서 난방비 폭탄이 될 거니까 전 국민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게 굉장히 저는 설득이 있다고 보는데 하위 소득 80% 국민 80%한테는 차등해서 하위 소득 30%까지는 100만 원 하위 소득 60%까지는 70만 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에 하위 소득 80%까지는 3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여당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치고 나왔어요 어제 기자긴 했어요 정의당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모든 국민들 가구가 2100만 가구가 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30만 원씩 그럼 6조쯤 들잖아요 딱 해도 그렇죠 정의당도 그걸 제안했고 여당의 당대표부도 지금 제안한 거예요 이것을 미리 이야기했으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조경태 의원 제안처럼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된다고 생각해요 1, 2, 3월 달 요금에 대해서 동절기에 그럼 3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20만 원, 30만 원 나와도 좀 덜 기분 나쁘고 덜 힘들잖아요 올해 1월 달에 30만 원 나왔으니까 2월, 3월에도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가스 요금 줄인다든지 내복도 있는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대책을 내놓게 뽁뽁이도 붙이고 벽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국민은 그런 거 잘하시거든요 근무 운동부터 했던 분들이고 전등 다 끄고 화장실 불안 끄면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혼나 오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설명 아무 대책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폭탄 맞았어요 한번 죽어봐라 해요 죽어봐라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를 때도 한덕순의 윤석열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외국 변수 때문에 고통을 감내야 된다 부담이 늘어나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번에도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자부 장관이나 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정부가 왜 있는 건지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죠 이사들의 노선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자유까지 의미한다 우리 헌법재판에서 판매 나왔는데 그런데 뭐 비판하면 지금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탄압하고 작가도 탄압하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의도 아니고 무정부주의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연사 안 진거는 오늘 월요일날 우리 국민들에게 소리 지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정권의 노선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핵심이고 언론의 자유가 핵심인데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을 탄압하고 예술의 자유를 탄압하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이야기할 자격 없는 자들이고요 오히려 이 자들은 정부의 책임을 알아서 살아라 너네들끼리 무정부주의였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극심한 논란을 보면 어떤 규범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어제 동지였던 이준석과 유승민과 나경원을 집받는데 그냥 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바로 아노미라고 하라는 거거든요 아노미즘 무규범주의 아나키즘이자 아노미 상태예요 이 자들의 노선은 이거예요 무규범과 무정부 그리고 윤석열 가는 데마다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하고 윤석열은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이게 그 무례함이 무규범 아닙니까 아노미 상태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정부를 운영할 자격도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여요 내려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곧 곧 곧 숙중 정선 그 그 거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